오늘 저는 여러분께 페미 커뮤니티가 정신질환자들의 커뮤니티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찐놀이하는 fm 오픈 채팅 조심해라는 글이 여성인권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정말 길고 긴 내용이고 뇌없는 여자들이 아무렇게 써놓은 글이라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침묵을 하면 안되는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무리지어 오픈 카톡지를 안목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을 주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미래의 여자들이 권력을 가진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 4댕이들의 멸망으로 인한 강제로 여성 권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여성들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상승으로 신체 강화와 남성들의 남성성 상실로 피지컬 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진짜 초등학생도 안알망상을 하는 여자들이 모인 여성인권 오픈 채팅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여성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성분일 뿐 신체 강화엔 도움이 안된다. 라는 식으로 과학적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기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만 다 죽는다고 여자가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수준 낮은 토론이 시작되죠. 수많은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기싸움의 대립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운동회 할 때 여자는 떡볶이 만들어 허버허버 먹었다는 게 주된 토론의 주제이죠. 이런 토론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여자들의 필살기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도 하면서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깁니다. 수다를 떨고 싶은 거지 반박 대결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며 그냥 내 말에 닥치고 공감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는 중간에서 컴다운을 시전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공부해왔던 걸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변명을 하죠. 그리고 상황은 여자들 특유의 말꼬리 잡기 기싸움으로 시작됩니다. 등신 같은 이런 카톡은 수도 없이 늘어지게 되고 결국 중간에서 수습하려던 여자에게 왜 끼어들어서 이야기 더 길게 만드냐 라는 식까지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F에 많은 여자들 방이라서 순하게 말하려 했는데 쌍용마렵다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 그러면서 그녀들은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걸 자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자같이 싸우지 말라 조롱하죠. 참 진짜 우리 위대한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마인드 대단하죠. 결국 여자들끼리 뭐 권력 어쩌고를 해야 한다 연병하던 여자들은 병신 같은 말 하지 마라. 병신 소리에서 욕 처먹으면 알겠다 하고 짜져야지 사회성 없으면서 욕심은 좆도만노 라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강퇴시키게 되고 여자들끼리 둥글게 지내고 싶었는데 왜 fm끼리 싸우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퇴당한 여자는 여성 모임 연대에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다며 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정치질을 시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레디컬 fm들 중에 저런 뷰응신들 많다 라는 식으로 여자 모임 진짜 등신이라는 댓글이 436개가 달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성들의 테스토스테론 농도 상승으로 남자와 피지컬이 동등해지는 나치도 울고 갈 생물학자 여시의 망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여자가 저격하고 그 저격으로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하자 다른 여자는 두 사람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오지게 욕 처먹고 오픈 카톡방에서 강퇴를 당했는데 강퇴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여성시대에 글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정치질을 시작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중여고여 대여초 직장을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 여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삼국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정치와 모략 파벌 싸움에 특화되어 있고 남 뒷담화를 그 어떤 나라 여성보다 잘하는 게 한국 여성들이죠. 이런 여자들이 지금 fm이즘을 하겠다고 깝치는데 여러분은 저런 여자들과 토론해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본인들은 인터넷에서 남자랑 킵에 뜨면 답답하다 말하는데 본인들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왜 모를까요? 오늘 저는 여중여고여 대여초 직장 출신의 여자가 어째서 여자들의 문화를 작살내고 싶어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이 뒷담화와 정치가 일상인 곳이 바로 여자들의 세계이고 그 세계의 일부분을 맛보게 해드렸네요. 2024년 현 시점 진행되는 멋쟁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계집녀가 두 개 모이면 송사할 난이라는 한자가 되고 그 뜻은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